어? 양성차다 저기... 어디있어? 양성차 회장님 회원장님 저 알겠습니다. 양성차 회장님 저기 이번에 그 문건 나온 거 그 상고 부분 관리에서 문건 나온 거 아니... 저기... 왜 땡기세요? 왜 그래? 저기 왜 그러시냐고 저기 대원장님 지금 내 차 왜 되냐고 대원장님 저기 MBC에서 나왔는데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왜 차를 만신거래요 대원장님 여쭤볼 게 있으면 내 차인데 왜 만신거래시냐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나중에... 나중에 오세요 저기 대원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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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찾아서 출발했답니다 출발했답니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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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대법원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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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. 아 저기 말씀 좀 여쭤보고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십시오 대법원장님 대법원장님 저기 문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기 재판 거래하신 거 아니십니까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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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고 MBC에서 왔는데요 MBC가 뭔가... 이게 스토킹 아니야? 우리 산에도 못 가게 하는 거야? 대법원장님 저기 인터뷰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합니까? 아 인터뷰를 막는게 대법원장님이라고 사는 말이 없어? 누구십니까? 아니 아니 나 산에 가는 친구야 친구야 다 이럴 땐 산에도 못 가잖아 좀 켜져 알다 네 잘 안 와 어 아